안 왔나? 안 되겠어 도저히 얼굴 볼 연기가 안 나 그래도 혜연이 결혼식인데 그래 혜연이 얼굴만 보고 가자 응? 왜냐하면 공기타랑 마주칠 텐데 오면 괜히 마음만 아플 텐데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나오려면 나오고 아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같이 들어가유 우리 혜연이 친구 같은디 응? 아 저 아 저 저 아 저 잠깐만요 아 저 잠깐만요 진짜 이게 누구야 여기서 보내 여기서 보내 누구든 저 형님 지은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임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순서는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만요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난 그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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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자식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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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 솔동이한테 잔소리라도 하면 그땐 아주 사모님 오셨슈 잘 오셨슈 우리끼리 한잔여유 괜찮아요 가자 가자 엄마 같이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부제한 제공되는 샤팬인과 함께 광란의 표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